안녕하세요 심화콕 집어 주는 천진야수입니다. 요거는 그거에요. 대만석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만에만 나오는 과일이죠. 우유 빛의 과일이 아주 맛있어요. 두세가지 맛이 나는데 요거는 씨를 먹고 씨를 가져와서 올해 3월에 파종해서 발화가 됐어요. 습도와 온도가 안맞으니까 발화가 안되다가 6월말 부터 발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발화 됐어요. 한 10개정도 했는데 4개정도 나왔습니다. 대만석과 입니다. 아 그래도 발화가 되긴 되네요.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아우 이뻐 죽겠어요. 비오는데 빗기 운전 조심 잘 하시고 활기탄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